오늘 17cc의 손 민수인데요. 지금 서울 문화재단에 문화가 있는 모니터 자전거에 올라 떴습니다.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한번 더 세게 밟아볼게요. 이제 조금씩 천천히 밟아보겠습니다. 눈빛이 점점 꺼졌다가 세게 밟으면 다시 밝아지고 하는데요. 이렇게 놀이터 안에 여러가지 기술가 있고 그런가 체험사일 수 있어서 문화가 있는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서울 문화가 있는 놀이터 여기 문화가 있는 놀이터에 여기 반짝반짝 이 튀는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아래 전장판을 돌리면 저 위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요. 한번 제가 돌려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. 음 부드러운다. 더 돌려주세요. 오 네.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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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영상 결과를 선택한 사항, 바로! 마지막으로 수지ult übers